숟가락이 보입니다 징시까 스푼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징시까 징크알라 K 위에 땡 하나 붙어 있죠 치 시까 시깔라 K에 땡이 하나 붙은 건 조금 발음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티스푼 티스푼이라고 나옵니다 칭시까 칭칼라 우리말로 숟가락이죠 숟가락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칭시까스깔라 우리말로 숟가락이라는 거죠 숟가락 숟가락이라고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만 숟가락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아니더라 아메리카 USA 아메리카에 미국에 라코타도 숟가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숟가락 시 칼 라 시 칼 라 지금 티스푼으로 조금 바뀌었는데요 칭스카가 앞에 붙는 바람에 칭스카 시깔라 그래서 티스푼 이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단서가 있죠 시까 칭 시까 시깔라 에서 시까 라가 사라지고 그냥 시까 힌트가 있습니다 라코타 사전은 볼때마다 참 감동적입니다 숟가락이란 말을 썼던 참 문화가 좀 고급 문화였는데 저 어려운 동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코타 뉴 라코타 딕셔너리 라코티아피 잉글리시 잉글리시 락허 락허띠아비 였습니다 잉글리시 락허 게 dag 고맙게 read es